점수 차려. 점수 차려야죠 지금 이게 뭐예요. 저는 진짜 너무 기대가 컸던 건지. 괜찮겠어요 오빠. 파이널 공연 무대 순서권을 두고 펼치는 중간 점검. 거기는 진짜 걸그룹. 진짜 걸그룹 느낌이 들었고 보이그룹이라는 컨셉을 잘 잡았고 절제된 섹시미를 보여줬잖아요. 저 한수교 씨 우리 팀에 왔으면 좋겠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요. 모니카가 또 모니카 했다. 위기를 기회로 만든 팀. 이거 때 저 두 분 보고 우와. 그 헤이 힙 팀.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. 힙합을 딱 힙합 이렇게 보여주는. 보미님. 덕장님. 보미 씨 같은 경우는 거기는 진짜 감동이 없어서 너무 예뻤어요. 처음처럼 속어가도 덕분에 뭐고 가도 덕분에 뭐고 가도 갈리는 속은가도 손을 들었어 크게 소리 질러. 기억에 남는 게 없다. 근데 칼맞춤이 주제라고 했는데 안무가 잘 안 맞았다. 제가 이상준 오빠 때문인 것 같아 그냥. 제가 너무 느슨하게 연습을 했나? 그거뼈. 뭐. 네, 예. 감사합니다.